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두를 할 테니까 너는 내리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 이상합니다. 장관은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의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걸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 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 제보로 추켜세우면서 공익 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 제보를 얘기하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국회 정음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의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의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또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거에 대정부 질의에 처음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셔도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그냥 좀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법무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장관이 정치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발언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의 오늘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